안녕하세요. 현빈입니다. 연말이 다가오면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히 마음이 설레는 건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1월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어쩌면 12월보다 11월이 마음도 급하고 훨씬 조바심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. 11월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한 해 마무리를 계획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. 오래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못 이룬 계획이 있다면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.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.